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어가는가 싶었는데 최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분 계시죠.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본데요. 전재비씨 신년특집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재비씨 신년특집 대선후보 네. 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히 오셨고요. 전북에는 공식적으로 방문을 아직 안 하셨는데 언제쯤 전북 공식 방문하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지역 공약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역 공약을 제대로 다 하고 지역 공약 발표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벌써 2016년이죠. 국민의당 창당 즈음에서는 전북에 참 많이 오셨어요. 그때 전북에 오시면 항상 전북이 각별하다 애정도 표하고 그러셨는데 전북에 오실 때마다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전북이 가장 소외되고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영남권 호남권 중에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울이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또 호남권 중에서도 사실 전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된다. 그런 것들을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정말 각별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지율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들의 지지율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안 후보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거 그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후보님 상승세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마도 서로 후보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선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어떤 후보가 가족 문제가 없는가. 그 다음 또 어떤 후보가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후보가 각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아마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저를 재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울 즈음에서는 삼강 구도로 올라설 수 있겠다. 이런 자신 하시거든요. 실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거는 지난 대선 때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5월 초에 대선이었는데 1월 초에 제 지지율이 5%였습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이 돼도 여전히 6, 7%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 10%가 된 게 3월 초. 대선 두 달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각해 보니까 대선 두 달 전인 연말 연시 정도가 되면 그때 두 자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에는 상강 구도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양당의 정말 고정 지지층들은 항상 지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도층은 다릅니다. 중도층은 누가 이기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소위 중도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마음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한 두 달 전부터 마음을 서서히 한 분 한 분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단일화 질문 후보님께 참 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1 더하기 1 해서 이게 2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누구 지지자고 이 사람은 누구 지지자니까 둘을 합하면 이분들이 다 우리를 지지하겠지 생각하는데 사람 생각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판단하는 거죠. 새롭게 이렇게 배치된 후보들 중에서 자기에게 제일 맞는 분을 선택을 하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치공학적인 것이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 후보님으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님이 굉장한 표차로 지금 당선이 되는 걸로 1위를 하는 걸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안일화라는 말이 더돌고 있습니다.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정권교체가 된다 그런 말이 이렇게 더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고 그게 제가 정치화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정권교체나 정권유치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정권을 이렇게 국정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부패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정권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아로버님의 가치와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2017년에도 나오셨고요. 그때 이제 보니까 전국적인 득표율이 21.4%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는 23.7%였고요. 2017년 대선하고 올해 대선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우선은 같은 점은 초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한 봉사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유 좀 정치하지 말고 존경받으면서 교수로 살지 왜 이런 험한 바닥에 뛰어들었냐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는 마음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살면서 이웃의 고통은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냐고 저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심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신 달라진 점은 세계 정세와 국내 환경입니다. 세계 정세는 지금 가장 크게 세계의 세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 미중 신냉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이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제일 큰 고민이고 그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누구의 녹취록, 네거티브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살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살 수 있는지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을 조금 흔든 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방송에서. 그거 본 분들이 이제 국민들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요. 정당 역시 의견이 엇갈리는데 아르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것은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공영방송은 균형이 맞아야죠. 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의 녹취록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방송하는 게 이제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걸렸던 게 미투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물론 사적인 대화니까 무심코 말씀하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후보님 하신 국정공약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우선 공약 555 공약 제시하셨는데 어떤 공약입니까?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삼성에다가 물어보니까 1, 2위 격차가 좁을 때는 언제든지 추격당할 수 있지만 1, 2위 격차가 굉장히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 초격차를 유지하면 그러면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한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5개의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5개의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 5대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555 공약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공약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하신 공약 중에 대입해서 수시를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준 모병제 도입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공약인가요? 그게 다 제 2호 청년 공약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청년들을 다 모아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인가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 두 번째가 군대, 세 번째가 주거, 네 번째가 연금, 다섯 번째가 맞벌이 부부의 보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입시 제도 관련해서는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회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불공정의 벽이 대학 입시, 로스쿨, 의전원, 그리고 취업 청탁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해달라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시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사실은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입시 사정관이 자기 아는 아이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스펙을 위해서 부모 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스펙을 또 막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의 산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지만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 수시는 폐지하고 대신에 대학 입시 전체 중에서 10%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를 들면 농어촌 전염 나머지 또 10%는 특기자 전염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서 반은 잘라서 여기는 수능으로 뽑고 나머지 반은 수능과 내신으로 뽑는 것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충분히 입시 지원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게 공정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또 관심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도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지역 역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대실패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시장과 싸웠던 겁니다. 정부가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정책적인 엄청난 실패였죠. 왜 그랬나 생각해봤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체적인 주택 수와 우리 가구 수를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요라는 게 어떤 지역에 살고 싶다는 지역에 관련된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이상 된 좀 안정적인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이 있고 이 아파트 질에 대한 선호도가 또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다른 선호도들이 있는 것을 제대로 공급으로 충족을 시켜야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맞아서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오히려 지금 숫자는 충분하니까 공급은 없애고 대신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 집을 팔게 하는 것이 옳다고 싶어서 세금 폭탄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폭탄 자체도 보유세와 거래세를 한꺼번에 올리니까 이제 팔지도 못합니다. 이런 모순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정책을 보면 서로 베끼기라도 한 듯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령 250만 호 공급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이죠. 양도세 중가도 좀 유예하겠다. 두 후보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안 후보님 정책은 또 어떤 겁니까? 우선 저도 5년간 250만 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 따로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가능한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250만 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도 각 캠프마다 합리적으로 세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8%인데 20, 30%로 임기 내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5년 만에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공량을 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30만 호 청년 원가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호는 제가 보기에 부족합니다. 최소한 50만 호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 원가 주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살고 나서 거기에서 차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 정책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허점이 보여서 아마 선거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정치 국정운영 분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내 의원이 국민의당이 3명입니다. 그것도 이제 비례대표인데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좀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겠는가. 국정운영 차질 없겠는가. 이런 우려 나오는 것도 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차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프랑스 마크롱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거대 양당이 계속 집권을 해왔습니다. 서로 정권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냥 신적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 거죠. 정권 교체가 아니었구나. 적패 교대였구나. 그럴 때 마크롱이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맨 처음 했던 일이 일종의 국민통합 내각을 만든 겁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모아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7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노동 교육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일당이 됐죠. 즉 국민들은 일단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일단 저는 마크롱보다 의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는 처음부터 국민 내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좌우에 정말 유능한 사람, 다른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도 정말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일을 할 생각이고 이제 국회와의 관계는 민주당이 거의 180석이라는 것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협치가 되고 정치가 됐던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였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김영삼 대통령 때 여소야대 때가 실제로 정치가 동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할 텐데요. 제일 가장 쉬운 것은 새 후보 공통 공략부터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프랑스와 똑같이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의 4천 명을 뽑는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와 전국의 지방의원을 다 뽑는 엄청난 규모의 선거가 되는데 이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이제 뭐 협치, 국민 내각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실제 구성하시다 보면 민주당, 전라도, 전북 정치권에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소수 정당의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굉장히 큰 의미지 않습니까. 아까 지방선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자체로 이제 우리 당선만으로도 우리 정치개혁의 어떤 도화선이 될 것 같은데요. 당선 이후에 정치 구도의 어떤 큰 틀을 바꿔보겠다. 이런 비전이 있으시면 조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당선되면 이 앞집산이 아주 강하게 생길 겁니다. 아마도 국민의당이 새석만으로 있지는 않을 테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도 지금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언제 분당이 될지 모릅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지금 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들이 모이는 그런 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거대 양당 두 당 중에 한 당이 당선이 됐다.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 백석만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계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IMF 극복한 건 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대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이 통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IMF 외환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 정신이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거대 양당 중에 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국민 통합은 힘들다. 저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분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호남은 수십 년째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입니다. 후보님 창당하셨던 국민의당이 잠시 균열을 내긴 했지만 최근 다시 회귀하는 것 같아요. 호남의 이런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중견 언론인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다. 왜냐하면 야당은 아무리 후보를 내도 떨어지니까 포기해야 한 도시이고 여당은 누구를 내도 당선되니까 이제 도시 발전에 무관심한 도시인 거죠. 어쩌면 지금 호남과 민주당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시장에서 독과점이 되면 물건값이 오르고 서비스가 나빠져서 피해는 소비자가 봅니다. 정치에서도 두 당이 독과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의 민생 문제는 돌보지 않고 제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 다당제가 되어야 제대로 정치가 되고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 민생 현안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훨씬 더 노력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만큼 그런 거대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10석 중에 7석을 대표로 계신 국민의당에서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계십니다. 정동영 의원, 유성엽 의원, 김관영 의원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확실히 거대 양당 바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당제 하에서 제대로 정치가 되고 문제 해결이 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선거 때가 선거 때가 가까워 오면 아무래도 정치인은 당선이 돼야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두 당 중에 한 당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잘해서 여건을 잘 만들어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 참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언젠가는 한 길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국민의당 창당 즈음에 전북에 참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오실 때마다 전북에 각별하다, 애정 참 많이 표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면 다시 되돌아가고 정치는 민주당 독점으로 회귀했고 여전히 그 구도는 강고합니다. 이런 상황, 전북 도민들에게 좀 서운하신 점은 없습니까? 서운하기보다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3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시도했던 일이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과 영남에 기반을 둔 바른 정당 간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호남은 항상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에서 물줄기를 바른 방향으로 바로잡는 그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정말로 중요한 시대 정신은 시대 통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남에서 영남으로 먼저 손을 내민다면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건데요. 사실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먼저 손을 내민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호남이 역사를 주도한다. 바른 쪽으로 물길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정당 간의 이런 합당이라는 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가졌던 이런 순수한 마음, 선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설명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후보님께서는 새만금 사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정말 신산업 그리고 친환경 생태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이도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SOC에 대한 투자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기업이 먼저 투자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최근에도 SK에서 또 투자를 하려다가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인프라부터 먼저 투자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 항만, 철도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공항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는 것이 여객 전용 공항이 있지만 물류 전용 공항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도 세만금에 지어질 공항이 물류 전용 공항이 될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신산업단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산업단지는 제가 아까 5555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 보시면 벌써 수소산업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제가 지금 전북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산업으로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배후에서 신산업단지를 형성을 한다면 그러면 이 공항도 제대로 물류 중심의 공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항이 필요하다고는 보시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에는 적자 공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의 양양공항도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추진 의지는 강하거든요. 지방공항을 이제 경제적 시각, 예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설할 수 없는 공항들이 많을 텐데 비단 세만금 공항 말고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또 지자체의 장점이자 또 단점 아니겠습니까?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진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인접 영역에서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국가적으로 보면 비효율성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지자체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따로따로 중복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그 전체로 보면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광역 경제권을 만들면 여기서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도 있지 않습니까? 충청과 이렇게 전북이 맞닿아 있는데 충청에서 세종은 행정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또 대전은 과학도시입니다. 과학수도죠 사실. 행정수도, 과학수도인데 전주는 문화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종시라든지 대전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디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주가 제대로 문화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인프라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555 정책에 관련된 그러한 신산업단지의 건설 이런 것들이 저는 전북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광역 경제권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새만금 신공항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광역 경제권 단위로 발전을 시키겠다. 신공항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전남에 있는 무한공항의 역할로서 이 호남 광역 경제권의 공항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무한공항과 이 새만금 간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철도라든지 도로 같은 게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는 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전라북도 표현하실 때요. 서울에 비해서 지역 차별이었고 지역에서는 영남에 비해서 호남이 차별받았고 호남 내에서는 전북이 소외됐다. 그래서 이제 3중 차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집권하시면 좀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균형 발전이 제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나라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지역 발전에 그렇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민간기업 유치거든요.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게 해야만 됩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이라고 세계적인 기업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워낙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제2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미국에서 수많은 주가 자기 주에 아마존 제2본사를 짓겠다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던 끝에 버지니아주가 당점이 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다 지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주에서 정확하게 어떤 조건들을 제시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국공유지 거의 한 100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 그리고 십몇 년간 법인세 감면,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테크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용 학과를 만들어서 원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대주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전북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과 그리고 재정권을 지방정부에게 주는 겁니다. 어디까지? 민간 기업을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초격차 과학기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거의 한 광역 경제권마다 하나씩의 그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꿈꾸는 그런 미래입니다. 민간 기업 유치 말씀하셨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정책을 위반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제로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집권하신다면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혁신도시에 내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그 정책을 좀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저는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민간 기업 유치에 있기 때문에요. 각 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그 비중을 따져서 과연 이 기업이 그 지역에 내려가면 충분히 그 지역이 발전할 만한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내려보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오히려 그건 굳고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권과 법률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넘었습니다. 50%를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다는 느낌을 지역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요. 광역교통망을 건설합니다. 물론 수도권이 급하니까 그러는데요. 후보님께서는 그런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조금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할 그런 정책이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 그다음에 원하는 것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다음 세 번째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학교들,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1년 반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인구가 8천만인데요. 제1수도 베를린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서울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8천만 중에서. 제2도시가 제가 있었던 위넨입니다. 1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전국에 정말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고 전국 골고루 거기에 있는 강한 제조업 공장들과 농장들과 좋은 대학들과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자라서 자기 고장의 학교를 다니고 자기 고장의 회사에 취직해서 여생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타양살이라는 게 저도 지금 타양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걸릴 거여서 장기 계획을 정말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5년 만에 또 이게 없었던 걸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이 정책이야말로 국민적인 합의, 대국민 다협이 필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대통령이 결정권 권한을 내려놓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걸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수용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야 정치권이 다 있고 관료들이 다 있고 지방에 있는 관료들도 다 오시고 주민들도 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쪽의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야가 함께 결정하고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거기다가 주면 정권이 바뀐다고 저는 정책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꿈같은 얘기로도 들립니다. 이제 광역경제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 메가시티 정책을 내놨습니다. 부산, 홀산, 경남, 대전, 세종, 광주 이런 식으로 내놨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 균형을 꾀한다는 메가시티 정책이 지역 내에서도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을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전북도민들은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후보님의 광역경제권 이야기하고 이거 하고 이 메가시티 정책하고 일맥상통하는.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행정수도, 그리고 과학수도, 문화수도로 서로 시너지가 나면 그게 사실 하나의 광역경제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 도의 그 경계만 너무 묶이지 말고 정말 이 지역이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사실 충남과도 함께 광역경제권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남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북만 버려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지역 얘기하시면서 대학 언급하셨으니까요. 지금 대입 시즌입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은 학생 모집난으로 거의 4월이 걸린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또 대학 구조조정 아니할 수 없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지방대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하기보다 그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있거든요. 일종의 전문대학인데요. 거기는 누구나 어떤 과목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듣거나 주말에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대학이 이렇게 집중한 곳은 20대, 30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지역에서 인프라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인프라를 지금 현재 지방대학들이 아주 많은 구조조정 필요 없이 그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거의 돼서요. 끝으로 전북 도민들께 하시는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과학기술로 지금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장사를 해본 사람입니다. 회사 만들고 돈 벌어보고 직원 월급 줘본 사람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세금으로 나눠주기만 했던 사람이죠. 국고를 이렇게 마르게 하기보다는 저는 채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과학기술을 알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이 다음 대통령 가장 첫 임무가 될 텐데 누구보다도 빨리 방역에서 성공해서 탈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MBC 특집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관심이 큰 단일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여러 국정 현안, 우리 전북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 나눠봤습니다. 안철수 후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